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 상영어다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간다 우리의 삶을 뭐뭐 하는 것 없이 면밀하게 확인하는 것 없이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왜 우리는 소비하는가 그렇게 많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왜 우리는 저축하는가 우리의 돈을 만일 강요를 받는다면 대답하라고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지도 모르겠다 대답함으로써 말함으로써 왜냐하면 그것이 것이기 때문이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없다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필수적인 것은 없다 불가피한 것은 없다 뭐뭐에 관하여 이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에 대하여 대신 우리는 행동한다 like this 다음과 같이 왜냐하면 문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문화가 강요하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행동하라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근데 behave like this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투 부정사 이후에 동사 원형부터 나머지 문장을 생략을 한 거야 그래서 투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생략을 해서 이걸 대부정사라고 해 명사를 대신한 걸 대명사라고 하고 동사를 대신한 걸 대동사라고 하지 그러니까 부정사를 대신하는 것을 대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문화는 어떤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화는 우리가 거주하는 그 문화는 꼴 지어준다 이거는 방식이라고 해도 되겠지 어떻게 해도 되지만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느끼는 방식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꼴 지어준다 어떤 방식으로? 가장 널리 스며있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 구문은 이리즈 강조 됐 구문인데 not a but b 구문까지 이해를 해야 돼 a가 아니라 b인 이것까지 잡아야 돼 그러면 뒷부분부터 해석을 해 우리가이다 우리는이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인 것은 우리의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엄밀하게 그 문화 우리의 문화 때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리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인 것은 바로 엄밀히 우리의 문화 때문인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됐지?